안녕하십니까? 다음 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형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어머님들 같이 뵙거든요. 옆에 붙어있는데 제 사진이 저 사람인가? 맞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너무 죄송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복학킹 수업이 제가 시킨시절 수업인데 올 여름방학 때 애들이 한 90명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조교 17명 정도 붙여서 저희 수업 끝나고 나서 전 학생들 클리닉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서부터 저는 소형도 하고 중형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선입니다. 이렇게 어머님들께 안내 드리고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가 다르죠? 이런 학원들. 시대인지 하나 빼고 지금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원교육에서 지금 영어 수업 가리키고 있고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일단 제가 지금 올해 외대보고 제가 원래 14기서부터 이창희 본부장님 아들서부터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잠깐 좀 힘들어서 1년 쉬고 올해 다시 외대보고 다시 스타트하고 있고요. 힘은고하고 제가 경기하고 새 학교 짐 대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출제를 지금 출제하고 검수까지 하고 있다. 이걸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제 수업의 캐치프레이즈가 관리에 관리를 더한 영어다. 그래서 다녀석님들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은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약제 클리닉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한 시간당 선생님 한 명당 6명에서 7명만 지금 아이들 클리닉 예약을 받고 있고요. 어저께도 한 애들 한 40명 정도 왔거든요. 오후 3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은 언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직접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있는데 수업 시간 빼고는 제가 거의 다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약제 클리닉으로 아이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대1 맞춤 클리닉이다. 아이들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제가 문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독해 약한 친구들은 독해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클리닉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수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머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수업을 선택을 하실 때 클리닉이 잘 돌아가는 수업 이걸 꼭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세 메이저네카 새로 옮기는데 옆에 보신 꽃집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 1층이고요. 저희 연구실 크기가 이 정도, 이거보다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3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이쪽 안에도 이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이들 손 들고 하면 질문을 하고 있다.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도 계속 앉아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실 내부이고요. 일단 애들 관리를 할 때 저희가 밴드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이런 성적표라든지 문자 그리고 아이들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실 때는 밴드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요즘에 트렌드가 선생님들 거의 다 밴드로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 수업은 원래 이제 설명회가 제일 마지막부터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무조건 이것부터 얘기해라. 얘기해서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비 중3반 같은 경우 1월 오전에 스타트하고요. 복학킹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올 겨울방학에 많이 수강을 하신다. 그러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2에서 고3 거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이 일단 단어에 대한 확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듣고 나면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고1 정도 고2 정도 모의고사를 푼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수강시켜주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반으로 저는 어머님들께 안내드리고 싶고요. 입반 테스트가 있어서 고건의 12월 11일부터 해서 쭉 펼쳐서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에 조금 컷 라인을 좀 높여갖고 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 반이 좀 최상위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시드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부분은요. 세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다른 수업들하고 달리 저희는 복화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복화킹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에센셜 복화라고 해서 저희 수업 교재 중에 딱 단어 10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파생어로 쭉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로 외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트렌드가 되는 단어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브로저에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그냥 브로저 부분 요약을 한 거 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학교별 기출풀인데요. 이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중3 때에는 전사고권은 한 2학기 때부터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 있는 단어들 이 부분들을 모아갖고 아이들한테 교재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테스트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법에다 비중을 좀 많이 두시긴 하셔야 돼요. 1학기까지는. 2학기 때에서부터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독해와 서술형 파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 부분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실존 8회로 이론이 8대 실전 2, 문풀이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교재도 있지만 아이들 교재 끝내는 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교재로 아예 수준에 맞춰서 두 권 정도로 16주 저희가 일단 시즌 1이 16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16주 동안에 외부 교재 두 권을 완성을 시키겠다.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학교별 업법 프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넣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에 한 문제 풀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어떻게 풀릴 게 할 거냐면 어머님들 천일문이라는 수업 들어보셨죠? 문장 묶고 자르는 거. 요즘에 이제 문법이 올해 수능에 2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이 줄긴 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문법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장 묶고 자르면서 왜 틀렸는지 이런 거 분석을 좀 할 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법 클리닉은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아이가 못하는 파트겠죠. 그리고 과제 부분은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다 녹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독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상 세대다 보니까 뭐가 제일 딸리냐. 문해력이 제일 딸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만약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 내신 끝나시고 나서 체크해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독해 실력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올해 10월달 모의고사 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 하나 하고 30번 문제 그 다음에 34번 문제 이 세 문제만 풀리시면 돼요. 더 풀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3 수준 된다. 그러면 고3 10월달 거 풀리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 꺼풀리셔도 되긴 하는데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 아시겠지만 전체 7에서 1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오답률 1위 문제가 정답률 17.5% 나왔습니다. 빈칸 문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어머님들께 지금 제시드렸던 21번은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주제문제고요. 30번이 뭐냐면 어이 문맥상 어색한 거 골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어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아이들의 정동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4번이 빈칸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냐 주제문제입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을 체크를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 글을 읽고 나서 답이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뭔지 특히 21번 문제와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한글로 한 문장으로 좀 써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제 한 문장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단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70%로 확대되시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거냐면 글을 주고 주제를 써준 다음에 블랭크 뜯어놓는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쓰는 게 나오거든요. 어머님 이거를 애들이 못합니다. 뭘 못하냐면 주제를 정확하게 못 찾으면 그래서 일단 저도 아이들 서술형 문제를 풀릴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풀리냐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읽어보시면 주제가 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풀린 다음에 주제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물어봐달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책들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열 문제를 15분 동안 풉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수업 듣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라 보니까 음료수를 많이 사거든요. 어머님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제가 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재작년서부터 해갖고 공차 한 9천 잔 정도 샀어요. 이게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5분 동안 아이들 열 문제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아이들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를 모의고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어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답지를 주고 채점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임어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풀라고 하면 시간 관리 절대 안 하고 세워라 내어라 풉니다. 특히 남학생들 어저께 클리닉 하다 치자 애들 죽일 뻔 했어요. 문제 좀 빨리 좀 풀어. 어저께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압박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압박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시간 두 시간 동안 독해 문법 어휘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임어택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풀고 기본 서술형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별 지금 서술형이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도 학교 얘기를 많이 드린다고 했죠. 아버님 서술형 어려운 학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자학교 숙명여고 장난 아닙니다. 숙명여고 그래서 숙명여고가 원래는 여학생들 원픽 학교인데 올해 인기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경기여고가 인기가 좀 없거든요. 문과 중심의 학교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관리가 없다. 숙명 모든 학교 관리가 없어요. 모든 학교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기본 서술형 문제 풀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남자 학교에서 어려운 학교. 원래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희문이 솔직히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남자 애들 무조건 희문이었습니다. 떨어질까 봐 어머님들께서 희문에서 중동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작년에 1.48 대 1로 똑같았습니다. 경쟁률이. 올해는 중동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다시 또 희문이 좀 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로셔를 보시면 24학년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없네요. 24학년도 학경률이 있습니다. 작년에 중동이 5위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학교 잘한 게 아니라 애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중동에 서울대 의대 2명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희문이 제가 보기에 중동보다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언어영역 쉬웠던 거 아시죠. 희문은 언어영역이 쉬우면 무조건 잘 갑니다. 올해 지금 얘기로는 네 오피셜은 아니고요. 한계 틀린 친구 국어 90점 영어 90점 넘고 한계 틀린 친구가 3명이 있답니다. 2년 전에 희문이 입학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왜 그랬었냐면 현역 애들 중에 111명이 서울권서부터 지방권에 의대 치대 한의대 111명이 갔습니다. 현역에 제수가 아니고 네 희문은 어머니 5년제 학교예요. 한 애들 한 3수 정도 하면 서울권에 있는 좋은 학교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중동이 좀 높았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희문이 솔직히 서술형이 더 어렵습니다. 서술형이 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다 어렵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아이들은 그 실력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서술형으로 저희가 일단 연습을 시킬 거고요. 클리닉 시간대 제가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한두 문제씩 어려운 것들을 차별로 좀 줄 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업 부분이 저희가 16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12월 29일서부터 해서 16회 5월 저희가 마지막 주까지 16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브로셔에다가 어머님 16주차로 쭉 뭐 들어갈지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수강대상 입반 테스트 통과자 하고 제가 전화를 다 드립니다. 올해도 예비고일 친구들 제가 한 200명 넘게 시험을 봤거든요. 전화 제가 다 드렸습니다. 20분씩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릴 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단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굉장히 타이트하다. 시간 한 번 정도뿐이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제가 예비고일에 음료수를 사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농담 들을래? 아니 음료수 먹을래? 그럼 아이들이 음료수 먹을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굉장히 수업이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면 효과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디스쿨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최근에 탈퇴를 했습니다. 댓글 공개가 너무 하시더라고요. 연예인이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어머님들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저를 칭찬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 열심히 보내주시고 저하고 잘 맞으면 아이들이 좋다 라고 얘기하시고 클리닉 부분 좀 만족 못 하시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별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힘듭니다. 일단은 복학킹 부분은 저희가 어이가 70 독계 30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일단 지금 독해력이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한번 보내주시면 독해력이 폭발적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문에서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 다 해석이 됐는데 올 수능에 이랬거든요. 지문은 되게 쉬웠는데 1번서부터 5번에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독해력은 괜찮은데 단어 때문에 좀 미스가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예배 중3에서도 제가 입반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꼭 해주시고 제가 학원에다 안내를 드리니까 그렇게 입반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님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죠. 끝나는 시간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오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좀 주세요. 제가 학교별 설명에는 지금은 안 드려요. 언제 드리냐면 여름방학 때 힘은 서포트에서 모든 학교 다 드리고요. 어미님께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리시면 대치 시스템이 정말 저도 목동에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 해봤지만 대치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은 선생님들 요즘에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올해 43시거든요. 네. 좀 더 보이나요? 네. 올해 지금 23년째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 서포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비스나 이런 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미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탈대치 그리고 대치 그리고 전사고 전사고와 일반고 여기서 자사는 어머님 대치 자사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사와 자사는 제가 보기에 5등급제 가면서 인기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어머님 대신 전사고는 제가 보기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외대보고 2등급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2.5 내신 9등급제에서 2.5 나오면 어디 가냐면 서울대 약대 서울대 치대 이런 정도 가더라고요. 어머님 3점 때 3.5 정도 맞으면 서울대 갑니다. 3.5 맞으면 외대보고 블라인드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등급제 되면서 아이들 선택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이들 이 학교가 외대보고다라고 하는 시그니처 마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도 그렇고 올해 보니까 지금 외대 아직 1차 결과 발표를 안 했는데 하나가 지금 보니까 58명인가 붙었더라고요. 서울대 1차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대략 한 90, 80% 정도 이상 붙거든요. 40명 이상 붙을 겁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전사를 보내실지 아니면 대치에 남아서 우리 아이 학교들 중에서 조금 편한 학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니면 아예 탈 대치로 빼실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언제 얘기해 드릴 거냐면 여름방학 전에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선택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